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의 깊은 시골 폐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속한 교회는 작고 아늑한 개척교회였어요 멤버도 많지 않아 수련회를 어디로 갈지 항상 고민이 많았죠 그러다 이번에는 목사님의 부모님 댁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전라도의 어느 깊은 시골 기억조차 흐릿한 곳이었어요 마을은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불편했죠 그리고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로 오싹했습니다 우리는 마을회관에 짐을 풀고 임시 숙소로 삼기로 했습니다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지만 어쨌든 모처럼의 수련회니만큼 즐겁게 지내보자는 결심을 했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마당에 개화 노는 것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친구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폐가 탐험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낮시간이었기에 큰 두려움 없이 폐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잡초가 사람 허리까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 사이로 무언가가 숨어 있을 것만 같은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주춤거렸지만 모험심에 불타 들어가려는 순간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치셨어요 저기 들어가지 마라 그분의 경고에 우리는 멈춰섰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잡초에 가려져 아무도 그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우리는 대충 시간을 보내며 놀았지만 밤이 되자 마을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끼리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던 중 바로 앞 창문에서 흰 것이 휙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걸 본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봤죠 순간 모두가 말을 잃고 창문을 주시했습니다 다시 뭔가 흰 물체가 휙 지나갔고 우리는 호기심의 창문으로 밑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사님이 쭈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나는 그 장난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 뒤로 분위기는 완전히 싸해졌고 우리는 그저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밤, 잠에 빠져들려는 찰나 어디선가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목욕을 하는 것처럼 생생한 소리였죠 그 소리에 이끌려 한 친구를 깨워와 함께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목욕할 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낮에 탐험했던 그 폐가 마당에서 어떤 남자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공포에 질려 다시 안으로 들어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밤,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숨죽이고 들었죠 이야기는 우리가 방문했던 폐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가족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그곳으로 내려와 살기 시작했는데 남자가 술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가족과 싸우고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며칠 후 그 아기는 우물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봉검은 실루엣과 풍덩하는 소리 모두가 그 폐가의 비극적인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그 친구는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고 오늘 밤도 편히 잘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이야기 남의 운명을 엿볼 수 있는 사람들에겐 거기에 따른 제약도 있어 그건 목숨이 걸린 일이라 그것도 조심하고 삼가해서 운명을 피해갈 수 있을 때가 아닌 꼭 죽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때는 아무리 그 일을 알고 있는 무속인이나 스님도 참견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걸 발설해서 어긋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천벌 신벌이라고 부르는 천기누설의 벌을 받아 근데 이 죄를 우리 이모가 받으셨어 사연은 이래 오늘의 주인공은 말썽이인조야 정확히는 그 동생놈 나랑 동갑이야 이 이인조는 매년 명절 때면 꼬박진의 아버지 어머니랑 이모에게 인사를 하러 와 작년 설날쯤에도 세배를 왔고 나도 세배를 갔었기에 마주치게 되었지 용달이라도 불러야 할 만큼 멀그리 꾸역꾸역 많이 선물을 싸왔는지 기사 아저씨가 불쌍했어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사이라 반갑게 인사를 했어 그런데 세배를 하는데 이모의 안색이 어두운 거야 난 이모에 대해선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건 이모의 새로운 모습이셨어 왜 저러시지 했거든 이모가 그렇게 얼굴에 근심 걱정이 나타나신 적이 없었어 이 세상 만사가 다 순리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그러다 보니 자꾸 이모 눈치를 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지 이모가 근심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건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었던 거야 왜 그러시지 저놈이 또 무슨 사고 쳤나 하고 나도 신경을 쓰는데 이모는 별다른 얘기 없이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 그러더니 둘째에게도 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셨어 너도 올해 아홉수지 이로부터 아홉수의 몸을 조심하란 건 이유가 있단다 너도 한 해 조심히 생활하거라 라고 하셨어 그렇게 담소를 나누다 돌아갔는데 얘기 내내 이모님 만색이 편치를 아는 거야 난 얘기 내용보다는 그게 훨씬 신경이 쓰였지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후 이모에게 여쭈었어 이모 뭐 때문에 그리 불편해 보이세요 이모는 부인을 하셨어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이모에 대한 건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아 이모 지금 엄청 심란하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모는 끝끝내 아니라고 부인하셨어 난 좀 서운했지만 잘못 안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쯤 내가 물고 늘어지면 다 술술 부시는 이모라 내가 일제강점기 외놈 순사 이상으로 사람을 잘 닦달하거든 그러곤 나도 돌아왔는데 그 뒤에 한동안은 갈 때마다 이모가 무척 고뇌하는 걸 여러 번 봤어 나도 여러 차례 여쭈었지만 아니라고만 하셨지 난 그게 설레본 이모의 모습과 연관이 있으리란 건 생각도 못했고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가 가을이 될 무렵 이모는 덜컥 병석에 누우시게 되신 거야 난 아저씨께 연락을 받자마자 조퇴를 했어 부장이 조퇴는 안 된다고 지랄을 하길래 그럼 사직 썼으면 가도 되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생각하곤 보내줬어 이모 집에 가니 아저씨가 근심어린 표정으로 이모를 간호하고 있었고 이모는 날 보자마자 손을 꼭 잡으시고는 네가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이모가 죽을 뻔했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어 이모가 눈물이라니 난 이모가 눈물 짓는 것을 평생 그때 처음 봤어 아저씨께 왜 이러고 있느냐며 당장 병원 가시자고 내게 업혀달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길 천기누설에서 받은 신병이라 병원 가도 소용이 없다 하시더라고 난 이놈의 신알배가 너무 오래 존재하셔서 노망나 미친 거 아니냐며 이모가 지금 무당 되신지 몇 년 차 고참이신데 신병 따위를 내리냐고 방방 뛰었어 내가 좀 무식했어 난 무당 되게 하려고 주는 병만 신병인지 알았거든 그때서야 병원 가서 못 고치는 무속에 관련된 병들이 신벌과 신병인 걸 알았어 그리고 그때 바로 전 있었던 이모의 이상한 행동들이 생각이 났어 이모는 내가 갈 때 외엔 내 생활이 흐트러질까 잘 오라는 말씀을 안하셔 근데 한날은 휴일에 전화를 하셔서는 안 바쁘면 좀 오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가니 이모는 우리 오랜만에 이모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드라이브나 할까 하시더라고 차 타는 걸 그리 싫어하시는 분이 말이야 그렇게 이모를 모시고 나와선 이모가 가자는 곳으로 갔어 차 안에서 이모는 기분이 좋은 척 하셨지만 자주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이셨지 이모가 가자고 한 곳은 경기도의 어느 곳이었어 웬 꽤 넓은 부지에 차를 세우게 하시고는 땅을 보시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모가 나중에 더 늙으면 와서 살려고 사둔 땅이라며 지적도와 등기까지 보여주시며 설명을 하셨어 난 그냥 그래요? 하고는 있었는데 이모가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 혹시 이모가 죽으면 너한테 물려줄 땅이니깐 잘 알고 있으라고 하셨지 난 웃으며 100년 후에 물려받겠다며 그때까진 이모가 잘 보관하시라 했어 그런 후 경기도와 충북에 있는 밭도 보여주시더라고 난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모는 이미 다 각오하시고는 준비를 하셨던 게 분명해 그렇게 다녀온 후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이모가 쓰러지셨어 이 판사판 공사판으로 아픈 이모를 졸라서 이모에게 들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 내가 느낀 대로 세배를 온 녀석에게서 이모는 확실하게 느끼신 거였어 걔는 딱 보는 순간 이놈 모래를 못 넘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 딴 때보다 훨씬 느낌이 강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한 해 조심해야 한다고 아홉수 얘기로 둘러가며 주의를 주신 거였지 이영지의 형은 그래도 나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서울 소재대학을 나와 아버지 뒤를 이어 3대 회장님이 되실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데 반해 둘째는 생날라리아 학교도 먼 지방에 있는 듣보잡 대학을 나와 머리에 노는 생각 외엔 뇌가 가동을 안 하는 그런 놈이었어 맨날 여자들이나 꼬실 생각밖에 없고 아버지 돈으로 노는 게 유일한 취미이자 낙인 그런 놈이었지 나중에 계열사나 하나 받아 사장 직함 달고 노는 게 꿈인 한심한 놈인데 그래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던 아이라 이모는 난감하신 거였어 언제 죽게 될지 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놈이 틀림없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니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지 그런데 초여름쯤 다시 일이 벌어져 이모가 저질 체력을 보충하시느라 낮에 잠시 낮잠을 주무셨는데 꿈속에서 그놈을 보신 거야 아니 평생 한 번도 안 보이던 놈이 이모 꿈에 왜 나타났느냐고 참 그놈도 목숨은 질긴가 봐 이모가 꿈에서 어느 길을 보고 계시더래 길에는 좋은 외제차 한 대가 신나게 달리고 있었고 그 차 안에는 어디 놀러가는 여름 복장으로 여자 둘과 남자 둘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하는 놈이 둘째더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 달리는 멋진 외제차의 지붕엔 저승사자 내시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래 아마 사고 전에 미리 마중 나온 사자들이었겠지 그래서 이모가 꿈에서도 안 되는데 하고 보는데 춤을 추던 사자 중 하나가 갑자기 춤을 딱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며 뭔가를 찾더래 그러다가 이모가 보시는 방향을 보면서 거기 있구나 하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모에게 쉬다는 모양을 짓더래 있잖아 입술에 검지되면서 조용하라고 하는 모양 이번엔 너무나 생생히 이모는 보신 거야 가까운 시간에 차 사고로 죽는구나 친구랑 여자 끼고 놀러가다 죽는구나 하고 말이야 이모는 깨어나셔서는 몇 날을 고뇌하신 거야 저건 분명하게 사고사하는 꿈인데 저승사자가 입 다물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저걸 못 본 척해야 되는 걸까 그 집안과의 친분이나 그 녀석과의 추억으로 보았을 때 입을 다물어야 할지 말지를 말이야 이모는 사자의 경고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지 저렇게 확실한 건 내가 끼어서 질서가 어긋나면 내가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셨겠지 그게 바로 천기누설이야 근데 보통 앞날을 예언해주는 점사와 다른 건 답안지를 보고 컨닝을 하는 거랑 답이 이건 거 같다고 쓰는 거랑의 차이라고 할까 설명이 되나 모르겠는데 답안지를 보고 컨닝을 하면 벌을 받게 되지 심하면 퇴학이잖아 인생 퇴학이 뭐겠어 죽는 거지 급사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건 거 같다는 아무리 잘 모르고 맞추어도 정답으로 인정되는 차이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이모는 회장을 부르셨어 걔네 아버지 말이야 이모의 부름에 한다름에 달려온 아저씨에게 이모는 다른 얘기 없이 일단 차부터 확인하셨다고 해 차 이름 따위는 모르시는 이모는 색깔이랑 모양을 얘기하며 집에 이런 차 있냐고 하셨다고 해 회장은 작은 애차라고 말씀드렸고 이모는 내 말 믿느냐 라고 물으시자 아저씨는 매주를 파트로 쓰는 거라 말씀하셔도 믿는다 얘기를 했고 작은 아들 여름 다 끝날 때까지 차 키 뺐고 꼭 옆에 차고 다니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어 자꾸 궁금해하자 안 그래도 벌 받으실 생각에 앞이 캄캄하셨던 이모는 짜증 내시면서 안 그럼 여름 끝나기 전에 작은 아들은 차 사고로 죽어라고 말씀하셨고 사색이 된 회장님은 그 길로 집에 가셔서는 둘째를 불러 차 키 뺐으시고 계주를 채우셨어 아무데도 못 가게 했는데 그래도 불안하셔서는 없는 장기 출장 거리를 억지로 만드시고 작은 아들을 끌고 본인이 직접 외국에 나가셨어 혼자 보내봐야 아무도 통제를 못할 건 뻔했으니까 그리고 이모님은 내게 오라고 하시고는 만일을 대비해서 이모 사후를 준비하신 거였어 난 전말을 알고는 정말 당장 비행기 타고 가서 아주 반 죽도록 패주고 싶었지 너 때문에 우리 이모 다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 작년 여름에 둘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랑 교통사고로 죽었어 나중에 회장집 사람들이랑 본인조차 이구동성으로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그 차에 틀림없이 같이 타고 있었을 거래 차만 둘째 차에서 그 친구 차로 바뀐 거였지 이모는 그렇게 병석에 누우시더니 몇 달 고생하셨어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난 게 어디냐고 다행이라고만 하셨는데 신할배께도 엄청 혼나시고 네가 뻔히 아는 얀니 죽고 싶어서 조그만 재주로 하늘에 이래 끼어드느냐고 그래도 할배가 엄청 손쓰고 다니셨을 거야 이모도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심벌 받고 자리 털고 일어나실 즈음 이번엔 세상에 병이 찾아왔어 우리 이모 엄청 젖을 육신이라고 했잖아 몇 달 누워 계시는 바람에 진짜 아파지신 거지 가중처벌 받으신 꼴이 되었어 그래서 이 더운 여름까지 자리에 누워 생 고생이시지 그나마 조그마한 보람이라면 이 날라리 깡통이 이모가 앉혀놓으시고 넌 살얼음판에 서 있는 거라고 이번은 피했지만 언제 다시 네 목숨 걷어가려 할지 모르니 그땐 나도 너 못 도와준다고 알아서 처신하라고 잔뜩 겁을 주셔서 놈이 사람 구실한다고 하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 중국실화 괴담 첫 번째로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중국 대학을 다녔어 혹시나 동문이 있을까봐 자세히 설명하자면 천진에 있는 남계대를 다녔고 자주 다니던 양꼬치 집은 과기대와 남계대 사이에 있는 곳이었어 양꼬치 집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지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 환율이 170에서 18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 여자애들 셋과 나 포함 남자 두 명이 주로 어울리는 물이었는데 애기 안식 거둬서 일주일에 한두 번 양꼬치 집에서 술과 양꼬치 그리고 마라탕을 자주 먹었어 하지만 용돈 받는 날은 쏘는 불문율도 있었지 세 번째로는 주인이 따거 한 명과 따지의 한 명 그리고 알바생 한 명 그리고 자주 출근하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 보이던 나랑 동갑내기 친구 한 명이 있었어 네 번째로는 아침 8시까지 학교를 가서 6시에 학교를 하는 방식으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빡세게 수업을 듣고 금, 토, 이른 공강으로 해서 가끔 같이 여행도 가고 시내에 놀러도 가고 했어 다섯 번째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보통 9시가 되면 웬만한 가게는 다 문을 닫고 학교 출입문도 12시쯤 되면 닫았던 것 같아 여섯 번째로 양꼬치 집 다거를 잠시 설명하자면 약간 망나니 느낌의 장발과 항상 위통은 까고 다녔어 그리고 온몸에 문신과 칼자국이 있었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삼합회였단 소리도 들었어 그치만 엄청 웃음이 귀엽고 한국을 좋아하는 착한 형이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09년 여름 되었던 걸로 기억해 이제 우리 다섯 명은 두 명씩 커플이 되었고 여자의 한 명은 중국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주 보진 못했어 그날도 어김없이 우린 양꼬치를 먹으러 갔고 따거영과 따지에 누나와 함께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신나게 놀고 있었지 거의 2년 동안 자주 가다 보니 엄청 친해졌고 그날 우리 커플이 용돈이 들어온 날이라 우리가 쏘기로 했어 택시 타고 10분만 가면 시내는 아니지만 한국 식당도 있고 약간 번화가인 곳으로 같이 가자고 꼬셨고 문을 닫고 이동을 했지 형과 누나는 생각보다 한국 음식을 맛있어 하는 듯 했고 김치찌개를 먹을 때는 맵고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먹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지 이제 다 먹고 가라오케를 같이 가기로 했고 이때 사건이 발생했어 사실 그쪽 지리는 식당 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걸으면서 찾기로 했고 마냥 웃고 떠들며 걷다 보니 네온사인이 안 보이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오게 되었지 그래서 우린 여기가 아닌 것 같다고 돌아가자고 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려는데 여자애가 안 보이는 거야 뭔 일인가 싶어서 근처를 돌아봤는데 안 보여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어 사실 우리보다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라 크게 걱정을 안 할 법도 한데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그날따라 느낌이 안 좋았지 큰일 났다 싶어서 우린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도움을 청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몇 명 나오지 않았어 일단 흩어져서 찾자 하고 거의 한 시간 가량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고 여자애들은 울고불고 난리 났어 그때 따가형이 부른 똘마니 같은 사람들 30명 정도가 오토바이와 차를 타고 나타났고 남자애 한 명한테 부탁해서 여자애들은 전부 숙소로 돌려보냈고 우린 다시 찾기 시작했지 그렇게 또 한참을 찾다가 다시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딱 한 집이 불이 켜져 있었어 말이 아파트 단지일 뿐이고 5층짜리 아파트가 10동 정도 있어 보이는 작은 동네 정도야 물론 늦게 자나보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는 보통의 중국 사람이라면 새벽까지 안 자고 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따가형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좀 도와달라 했고 그 따가형 친구들 10여 명 정도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 만약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은 했어 분명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한데 문을 계속 안 열어주자 한 명이 빠루 같은 걸 꺼내서 문을 강제로 뜯어버렸고 그와 동시에 따가형 친구들이 품에서 뭘 하나씩 꺼냈어 문이 뜯기자마자 우르르 들어갔고 방바닥엔 혈흔이 안방까지 이어져 있었어 안방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양아치 같은 새끼들 3명과 여자애 여자애이를 보자마자 난 눈이 뒤집혔고 그냥 뛰어들어서 다 잡아 패기 시작했어 나도 나름 6년간 운동을 했고 키도 183의 몸무게가 85kg 정도 나가서 웬만한 애들은 제압할 수 있어 물론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뒤따라서 따가형 친구들이 함께 와서 다행이었지 다 제압한 뒤 보니 여자애이는 정신은 반쯤 나가 있었고 이 양아치 새끼들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발목 부분을 칼로 찔렀어 그래서 옷을 벗어서 덮어준 뒤에 양아치들을 보니까 한 명이 여자애이의 남자친구라는 중국인 새끼였어 여기서 한 번 더 빡쳐서 이 새끼는 죽여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발로 패다가 따가형 친구 중 한 명의 칼을 뺏었어 근데 따가형이 딱 말리더니 네가 이 새끼 죽이면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뒤는 우리한테 맡기고 가라고 했지 웬만하면 좀 더 설쳐볼랬는데 따가형 빡친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쫄아서 알았다고 그 따가형 친구 한 명 차에 타서 여자애들한테 전화해서 옷을 가져오라고 했어 이때 남자애 한 명도 걱정돼서 같이 있어줬다 하더라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발목 다친 거 봉합 수술 받고 여자애들 3명 침대에서 같이 자라 하고 나랑 친구도 걱정돼서 바닥에서 밤새 술을 마셨어 다음날 정신 차린 여자애이에게 그 일 생각 안 나게 하려고 일부러 밥도 사서 갖다 주고 일부러 옆에서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지 저녁때가 돼서 여자애이는 맥주 한 잔 마시자 했고 우리는 수술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된단 건 알았지만 차마 말릴 수가 없단 생각이 들어서 군말 없이 양꼬치와 맥주 몇 병을 사들고 다시 돌아왔어 혼자서 맥주 몇 컵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하는 말이 왜 어제 일을 안 물어보냐고 하는 거야 우린 당연히 꿀 먹은 벙어리였고 여자애들은 울기만 했어 우리도 당연히 우리 탓이란 생각에 미안하다고 신경 더 썼어야 됐는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애이가 하는 말이 우리 탓이 아니라며 얘기를 해줬어 어제 사실 술 마시고 다 커플인데 나만 혼자라 외로운 것도 있었는데 그 새끼한테 문자가 왔다 그래서 그냥 빠진다고 해도 너네들이 싫어할 것 같고 늦은 시간에 남자 그것도 중국인 남자 만나러 가면 걱정할까 봐 너네 아파트 단지 코너 돌자마자 난 뒤로 숨어 있었다 사실 너네들이 나 없어진 거 알고 찾으려고 한 거 보고 나가려고도 해봤지만 걱정할 거란 생각은 못하고 그냥 재밌어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그 새끼 연락이 왔고 근처에 도착했다길래 그 새끼 차를 탔고 타자마자 뒤에 남자 두 명이 더 있는 걸 확인했다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친한 친구들이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데려왔다 했고 워낙 나한테 잘해줬던 새끼라 아무 의심 없이 알았다고 했다 근데 참 이게 우연인지 역같은 상황인지 친구집이라고 간 곳이 아까 숨어있던 단지에 있던 아파트였고 거기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 하려고 했는데 고량주를 꺼내더라 나 고량주 먹으면 맛탱이 가는 거 알지 않느냐고 안 먹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욕을 하면서 패더라 그래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목이 따끔하고 시원하더니 갑자기 따뜻해지더라 그대로 쓰러지곤 그 새끼가 머리채 쥐어잡고 안방으로 데려갔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새끼한테 당할 때는 사실 그 새끼랑 처음도 아니었고 그냥 그 상황이 엄청 슬프고 말았는데 다음 새끼가 덤비는데 엄청 무섭더라 근데 그때 때마침 얘가 와준 거고 그 뒤로 한참 동안 울었어 발목이 거의 다 낫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아직도 종종 연락은 해 아직도 발목 상처도 남아있고 마음의 상처도 남아있겠지만 치료도 잘 받고 행복하고 밝게 살아서 그나마 다행이야 네 번째 이야기 마네킹 괴담 우리 동네는 시골이다 철이 되면 뒷산에 버섯을 따러간다 초등학생 무렵에 할아버지에게 버섯이 많이 나는 곳을 배우며 함께 다녔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서는 혼자 다니거나 친구랑 다니거나 했다 그날은 일요일이라 친구랑 둘이서 같이 뒷산을 찾았다 순조롭게 이것저것을 딴 뒤에 슬슬 돌아갈까 싶던 때였다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뭇가지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 그때도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친구는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따라서 위를 봤다 목을 맨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둘이나 너무 놀라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다는 걸 그때 느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패닉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한동안 보고 있자니 진짜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라는 걸 깨달았다 산에다 이딴 걸 달아놓냐며 화를 내며 친구와 산을 내려왔다 나와 친구는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본 것을 전했다 곧 접사다리와 손도끼 전지가위를 가지고 셋이서 다시 마네킹을 치우러 갔다 아버지가 사다리에 오르고 나와 친구는 사다리를 붙잡고 지탱했다 아버지는 솜씨 좋게 마네킹의 목에 감긴 로프를 잘라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런 것은 어서 버려버리자고 셋이서 우리 집에 헛간으로 옮겨왔다 그대로 버렸다가는 누가 오해할지도 모르니까 가능한 사람같이 안 보이도록 산산조각으로 붙어버릴 생각이었다 마네킹이 입은 허름한 옷을 벗겼다 마네킹의 배에는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은 죽는다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또 하나 여자 원피스를 입혀놓은 마네킹의 옷을 벗겼다 역시나 그 마네킹의 배에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는다 아버지는 굳어버린 나와 친구를 달래며 가서 주스라도 좀 사와라 하며 우리를 헛간에서 내보내셨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혼자 마네킹 둘을 산산조각 낸 뒤에 버리셨다 그 이후 나와 아버지 친구에게 그 사건은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 되었다 말을 꺼내기조차 꺼림칙해서 글로 남기는 것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는다 라고 쓰여있는 걸 보자 너무나도 괴로웠다 다섯 번째 이야기 군에 복무할 때 보았던 귀신 2014년 군 복무할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일병이던 시절에 탄약고 경계초소 근무를 서던 후임 김일병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김일병은 불침번 근무자가 깨어 잠에서 일어났답니다 밖에서는 비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었던 날이었지요 근무 시간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로 가장 피곤하고 졸린 시간대였습니다 소대들이 번갈아 가며 한 달에 한 번씩 서는 탄약고 근무였습니다 탄약고는 언덕 쪽에 위치해 있었기에 투입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야 했죠 그런 탓에 탄약고 근무를 서는 날을 다들 매우 싫어했습니다 거기다 비까지 오는 날이니 그야말로 최악의 근무였습니다 김일병은 서둘러 환복을 하고 단독 군장을 차고 방탄의 맷을 쓴 뒤 행정관에 가서 시건된 총기를 꺼내고 대검을 받은 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 실장에게 보고 후 팀장에게 공포탄을 받아서 초소로 출발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비를 써야 하는데 김일병은 계급에서 밀리다 보니 찢어진 우비를 받았더랍니다 그걸 쓰고 가니 비네 새고 옷은 젖어 잠이 금세 확 깼다네요 그렇게 걷고 걸어 탄약고에 도착한 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고참은 초소 안에 들어가 쉬고 짬이 안 되는 후임은 밖에 서서 감시하는 당연스러운 전기로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김일병은 그저 멍하니 비가 내리는 탄약고 언덕길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두 시간 근무 중 1시간 20분가량이 흘렀을 때 김일병은 그 언덕길에서 보면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비가 흘러 내리는 언덕을 무언가가 꾸물꾸물거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찰박거리면서 웅덩이를 짚는 짙은 소리와 슥슥하는 무엇인가 끌고 오는 소리 그것은 기어오고 있던 게 분명했습니다 김일병은 이때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꼬리 오싹해짐과 동시에 사고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극도의 공포와 마주치면 비명조차 지를 수 없다고들 하죠 입도 마비되어 같이 근무 들어온 염상병을 부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초소 안기둥에 기대어 있을 염상병을 숨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들리지 않는지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것이 내는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오고 그것은 이제 언덕길 중간에 파놓은 배수로를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짙게 들리는 물을 짚는 소리와 더불어 그것의 형체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하반신은 날아간 것인지 절단된 것인지 보이지 않았고 찢어진 상의 옷까지만 끌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검은 형체가 기이한 소리를 내며 기어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졸도할 지경인데 김일병을 더 미치게 만든 건 그것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눈구멍은 뻥 뚫려 눈알은 보이지 않고 턱은 찢어져 간신히 붙어있는 채로 덜렁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런 존재가 말라비틀어진 팔로 기어오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정신이 나갈 만도하죠 김일병은 자기도 모르게 장전을 하고 비명을 지르며 공포탄 한 발을 쏜 뒤에 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총소리를 듣고서야 잠에서 깬 염상병의 긴급보고로 거품을 물고 실신한 김일병이 대대팀장 및 5분 대기조에게 실려 내려왔습니다 김일병은 쓰러진 이유를 대대실장 및 대대장 중대장 주임원사 탄약관에게 죄다 보고했지만 군대라는 곳이 귀신받다고 넘어가주는 동네겠습니까 결국 군의 관에게 정신착란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에 의한 발포하는 길고 얼토당토하는 판정을 받고 나서 휴가도 잘리고 진급도 누락당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에 진상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에 일이었습니다 염상병이 전역을 하고 저와 김일병 모두 상병계급장을 달고 나서야 이야기해주더군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김일병이 공포탄을 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기어오는 질척한 소리가 가까워 올수록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처음엔 놔줘 하는 듯 들렸는데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오니 겨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발 자기한테 총을 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 당시 폭격으로 하반신을 잃고 숨을 거둔 군인의 홀령이었을까요 이유를 알고 나니 마음이 착잡해지더군요 수십 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야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다니며 자신을 고통해서 해방시켜줄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군인의 홀령이라니 군 복무하는 도중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금 뼈에 새겼던 순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일본 괴담 첫 번째 괴담 택시 승객 한 택시기사가 어느 음산한 날 도쿄 시내를 돌고 있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었는데 머리를 길게 길러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택시를 세웠다 여자 손님은 의외로 갑자기 먼 거리를 운전해 달라고 했는데 택시기사는 돈이 되겠다 싶었고 손님이 말하는 대로 길을 따라갔다 불길한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는 어느새 외단 숲길을 통과하게 되었다 오랜 운전 때문에 택시기사는 졸음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낯선 숲길을 겨우겨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그러다가 문득 백미러로 손님을 보니 손님이 보이지 않아서 흠치 놀랐다 그 때문에 놀라서 택시를 세우고 보니 택시는 운전 실수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택시기사는 낭떠러지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때 손님이 문득 얼굴을 귓가에 들이밀고 속삭인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괴담 주유소 주인의 목적 한 여자가 어느 폭풍을 몰아치는 밤에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외단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 따라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최근에 여자 운전자를 습격하는 연쇄 살인마가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해서 더욱 찝찝했다 여자는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애써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불길한 느낌을 떨쳐 버리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인적 없는 길가에서 여자는 외단 주유소를 발견했다 마침 자동차는 연료가 다해가고 있어서 여자는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여자는 차의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다 주유소 주인은 말없이 차의 기름을 채워주었는데 표정과 눈빛이 좀 이상했다 주유소 주인은 여자를 보면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듯 하기도 했다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여자는 더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주유소 주인은 여자의 팔목을 덥석 잡더니 강제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여자는 간신히 주유소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도망치듯 주유소를 떠났다 떠나는 차를 보며 주유소 주인은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다 차 뒷자리에 누군가 숨어 있단 말이야 도망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